안녕하세요 새싹분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기 화분 사기 화분에 이제 화분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화분 이제 세팅을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밑에 사기 화분이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깔망을 이용해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잘맞게 네모나게 잘라 주시고 이 밑에 넣을 거에요 이런식으로 놓고 똑같이 철사로 철사 작업을 꼭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하시는게 나무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고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런식으로 감지 딱 묶으면서 하기 때문에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굵은 마사를 가장 먼저 굵은 마사를 내주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마사 가는 마사 산마사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사기 화분 분갈이 하실 때 나 이제 분에 심으실 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